미국 뉴욕주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이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미 검찰과 연방수사국은 현지시간 3일 캐시호컬 뉴욕 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이었던 린다순과 남편 크리스 후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. 순 전 차장 부부는 중국 정부를 위해 미공개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. 로이터는 순 전 차장이 대만 정부의 미국 공무원 면담 시도를 방해하거나 뉴욕주 고위관리에 방중을 주선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.